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교회에 다니세요? 이성봉입니다 우리 초면 아니죠? 여기 근처 사시나봐요 네, 바로 근처님, 위에서입니다 저 할머니 있어서 왔습니다 장미야 장미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네, 정말로 용서받을 수 있어요 정말 니가 10년 전에 제가 생긴 건 이래도 좀 겁이 많아서요 그래서 어쩌라고 평생 힘들어야 된대 누구 오면 어떡하지? 할거지? 자식이 어딨어 야, 어디갔어? 그 여자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뒤질려고 환장임이야, 이 무슨 말의 대답가이야? 제가 평생 장미식을 지켜드릴게요 이 자식이 어떻게 되실까요? 네, 이 자식이CT 아멘